기차가 또 바로 옆에서 금방 싱싱 자동차들이 막 달리던 곳에 그 옆에 또 다른 기차들이 지금 다 보이죠? 저쪽에 속이 다 보이네 이런 또 이런 구경을 하네요 저쪽은 우리 쳐다보고 우리는 저쪽 쳐다보고 꽤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네요 저녁 기차를 많이들 타네 네 참 싱싱 가고요 우와 바로 옆에 신기하네요 저기도 기차인가? 저쪽도? 자동차 길 자동차 길이야? 저 위에는 자동차 길인데 밑에는 기차인데? 아 트럭이구나 자동차 길이구나 재밌네 여기다 네 저녁 기차 풍경이 이렇습니다 저쪽에서 이 사람들은 저리 타고 앞에서 앞에서 저녁에도 평화롭게 그냥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은영이네 가족들도 이 기차를 타고 LA로 갔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들 집에서 자고 비행기 타고 갔죠 밤에 기차 타는 거는 많지 않은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해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한 20분 있으면 도착할 거예요 근데 서서히 연착돼 가면서도 가고 있는데 시간은 그 시간에 네 감사합니다 바이 배터리가 거의 간당간당해요 내가 아까 아이들한테 영상 보내느라고 배터리가 써버렸는데 정작 또 내 내 손은 또 우리 애들 집에 그냥 놔두고 이제 최근에 아 여기가 이뻐네 나무들이 아무리 깡кая 그렇습니다 네 스토리 지금 주 한국 지하철은 바로 옆에 차들이 막 지나가는 거는 별로 못 봤던거예요. 지하철이거든요. 지상철이거든요.